자 이제 주차하고요.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널찍하네. 발산전 금고깃집에 왔어요. 금고깃집이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로에서 주차장이 넓네요.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문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고깃집 흐허 어리어리 합니다. 이육감이 틀리네요. 여기는 숙성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. 드라이에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기 숙성하는 곳이네. 금고깃집이고요. 아 이렇게 하하 깜짝 놀랜 터널같아. 다시 2층으로 올라가네. 1층이 아니고. 1층으로 올라가네. 오늘 저게 좋지? 응. 2층에 앉으세요. 2층에 앉으세요. 1층에 앉으세요. 1층에 앉으세요. 2층에 앉으세요. 기본찬이 나왔네요. 조금 더 쪼끔하니.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물이 데워지면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두개가 왔습니다 이제 삼겹살하고 목살하고 나왔어요 아 노릇노릇하게 잘 익네요 아 노릇노릇 아 노릇노릇 아 노릇노릇 아 노릇노릇 아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 아 이제 고기 거의 다 익어가요 자 이제 먹어도 될듯합니다 먹어볼게요 자 한금 고기가 올려가지고 와사비도 깍고 하고 와사비 살짝 올려가지고 소금에 찍었어요 요것이 기본이지 어 소금에 찍어서 아 맛있어 요르 자 이제 간장에 한 번 올려서 먹어볼게요 간장 간장에 올려서 된장까지 안 먹어볼게요 아 된장찌개 된장찌개 차돌대기 차돌대기 상추에 올려가지고 간장에 찍고 와사비 조금 올리고 와사비 조금 올리고 그다음 마늘 마늘 올리고 된장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젓갈이 있어요 젓갈 젓갈도 조금 올리고 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밥을 오프냈구요 mal 유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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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는데 유럽 한 아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